공산당 치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생리와 특성 그리고 만행을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북한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존 홀턴 전 안보보조관의 해고록에는 종전선언을 서둘렀던 인물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위협뿐만 아니고 내부로부터 심각한 도전의 직면에 있음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는 것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자명한 진실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외국군이 주둔해야 될 아무런 필요나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이 바로 종전선언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아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온 뜻을 다 모아서 종전선언을 추구한 것은 정말 이 땅의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종전선언 추진과 6.25 전쟁 이전 상황입니다. 7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당시에 북한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은 집요하게 미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날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소련이 종주국 자리를 포기한 것만 달라진 것입니다.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까지 좌익들의 활동은 무척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공세적이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한반도에 진조할 수밖에 없었던 미군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처음부터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방벽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헌국회가 열리고 얼마 되지 않았던 1948년 10월 13일에는 국회 내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종남, 노일환, 김약수 등 국회 내 소장파 의원 47명이 미군의 조속한 철군을 위해서 외군 철퇴 긴급 동의안을 제시해서 국회 내에서 몸싸움과 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재헌국회 총수가 19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47명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던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1946년부터 북한과 소련에 의해서 집요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소련군을 철수시킬 테니까 미군도 철수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들의 한반도 적화 전략은 1946년부터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바로 주한미군이란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1946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 2018년 주한미군 철수를 뜻하는 종전선언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리띠고 저리띠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시민들은 참으로 불편하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잔 볼턴 보좌관의 회거록은 종전선언의 아이디를 제시한 자와 추진한 자가 모두 다 문 대통령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1946년 5월 18일에는 이른바 국회의 불확치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한의 여간첩 정재안이 체포됨으로써 밝혀진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을 포습해서 그리고 포습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949년 6월 달에 미군은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를 단행했고 이후 1년 만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소련은 1948년 12월 31일 날 자신들이 소련군을 북한 땅으로부터 철수시켰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인 6월 23일 날 국방부 군사편차연구소는 미군의 특수부대연합번역통력국인 ATIS가 6.25 전쟁 당시 입수한 북한군 노핵 문서를 완영 및 분석해서 두 건의 자료집으로 변했습니다. 공개된 문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자료는 바로 북한군 소련 고문관이었던 무르진 중자 중위가 작성한 무르진 감청 보고서입니다. 10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6.25 전쟁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보름간 한국군 전방사단의 무정 감청 내용이 잘 정돼 있습니다. 웅진방도, 개성, 의정부, 동두천 등 당시 38선 지역에 배치된 국군 1사단, 3사단, 6사단 등이 국방부위에 보고한 개전상황, 탄약요청, 정원요청 등을 감청해서 정리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무르진은 육군본부, 법무부 등 각 행정부수와 해군부대 등의 무선 보고도 감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르진 본곳은 우리에게 맹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련군은 1948년 12월 31일부터 이미 철수를 완료하였다고 대내외적으로 주장이 왔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임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르진 감청 보고서는 소련군이 6.25 전쟁에 깊숙이 캐입해 왔고 전쟁 초기에 북한군을 진두지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좌익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맹렬한 좌익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남한적하의 시발점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시도는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2018년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헛된 구호를 외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나서서 종전선언을 미국 측에 요구한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일입니다. 뿐만 아니고 적국을 이롭게 한 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님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평화의 시기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남북한 격차가 이렇게 커지는데 적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지금 흔히 유행하듯이 어떻게 이 21세기의 부정선거가 성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경제력 격차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싸울 의지가 없고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기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위협뿐만 아니고 내부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면 그들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 점을 양식 있는 국민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활동에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